이 대세 어마어마한 대세죠 시대 추세를 잘 읽고 시대 방향을 잘 가늠한 다음에 성심성의를 다해가 여러분들 일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늘 어제 asml입니까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반도체 회사 성과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반도체가 타격을 많이 받았죠 가격이 130불 대 초반까지 여러분들 엔비디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80불 수준에서 139불 엔비디아까지 올랐습니다 asml이죠 오늘 여러분들 ai 타임즈 제가 아주 즐겨보는 ai 전문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전문지죠 그 전문지를 딱 보니까 메인 톱 뉴스가 오픈 ai가 역대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인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5만 개를 투입한다 그 최신 칩이 여러분 5만 개니까 지금 테네시주의 맨피스에 일론 머스크가 호프라는 그런 구 모델을 가지고 10만 개를 가지고 공장을 만들었는데 블랙웰 최신 칩 5만 개면 여러분들 칩 하나가 성능이 훨씬 더 좋을 거니까 일론 머스크의 ai 데이터 센터보다 더 앞선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픈 ai가 미국 텍사스에 역대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 오라클 및 전문 스타트업과 계약을 맺고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인 xai 맨피시스를 뛰어넘는 인프라를 갖춰서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최신 칩은 블랙웰 글레이트 블랙웰 200 칩을 투입할 계획이고 내년 1분까지 들었을 데이터 센터에는 GB 205만 개를 단일 슈퍼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고 2025년 가을까지 10만 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거죠 몇 조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투입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큰 걸 지을 거 아닙니까 이 글레이트 블랙웰 205만 개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xai 맨피스 데이터 센터에 투입된 호프백 10만 개보다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는 블랙웰 칩이 호프백 대비 최대 30배의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테네시주의 맨피스에 있는 이 센터는 20만 개까지 늘린다고 하죠 이걸 추격을 허용을 안 할 거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더 큰 걸 만들 겁니다 이제 10만 장 5만 장이 시작해서 10만 장으로 늘리게 되면 당분간 오픈 ai 슈퍼 컴퓨팅 인프라를 따라올 시선은 없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따라잡겠죠 더 큰 걸 데이터 센터 건축에 4조 6500을 투입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쓸데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ai 거품 논의니 뭐 반도체 주가가 어떤니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보면 뭡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는 겁니다 빅테크 사이에는 경쟁이 붙어 가지고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아마존은 여러분들 그냥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그냥 발전소도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핵발전 계약 3건을 발표했고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웹서비스, 그리고 구글 웹서비스, 클라우드 빅3는 모두 다 핵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상황이 급박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그냥 뭡니까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뭐죠 소형 원자료 건설을 그냥 본인이 주도하는 겁니다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료에 smr 도입에 나섰다 새로운 계약 3건을 맺었다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고객사들이 더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공개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공개하고 빠른 서버 구축을 지원한다 AI 팩토리라는 개념이죠 엔비디아가 최신 인공지능 칩 블랙웰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설계도를 공개한다 각사가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파는데 블랙웰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냥 쉽게 돈만 내면 턴키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를 AI 전문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지금 세 가지 기사를 소개했는데 오늘 방송 ppt를 준비하다 제가 깜빡했던 것이 AI 타임스의 가장 톱에 있는 기사를 쫙 제가 보고 그 밑에 있는 기사를 쫙 보고 그걸 두 개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야 제 입에서 나온 게 세상이 미쳤구나 거품 무슨 거품이고 회사들이 돈을 벌게 해서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설비 투자를 늘리는데 전기의 발견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많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현앱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슬아슬하고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그게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냥 바뀌는 거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도독질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선거를 도독질을 왜 합니까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해먹는다는 것은 파이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파이를 더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내부의 문도 열고 의식의 문도 열고 외부의 문도 더 활짝 열어가면 뭡니까 나라가 역동주로 바뀔 수 있더만 애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더티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나는 너무나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100년 전에 역사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단이니까 이번에 서울교육감 여러분 선거할 때 보니까 친일 무슨 역사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에라 인간들아 정말 여러분들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이렇게 해결해서 지금도 팔아먹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가분하게 자 여러분들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들 참 뒤집듯이 달려가니까 이렇게 열린 사회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지저분하게 살아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품론은 일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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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